미국의 한 목사가 이란에 수감된 5명의 기독교인들을 석방해달라며 이란 현지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천 뉴스 네트워크에 따르면 미국의 에디 로메로 목사는 최근 기독교인들이 수감돼 있는 이란의 에빈 교도소 밖에서 다양한 언어로 시위를 벌인 혐의로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시위 활동을 생중계한 로메로 목사는 사회에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선행을 베풀어온 5명의 기독교인들을 석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메로 목사는 여행객들과 함께 단체로 터키를 여행하던 중이었으며 지난 17일 일행과 떨어져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재 이란 에빈 교도소에는 이란 출신 미국인 사헤드 아브디니 목사, 기독교 운동가 무스타파 보드바르, 지하교회 회원 알리레자 세이에디안 등 기독교 관련 인사들이 수감돼 있습니다.